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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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눈쟁이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묻는게 눈쟁이가 누구죠? 누구죠?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맞든지 아닌지 알지 설마 내 아이디에 있는 저 눈쟁이 말하는건가 설마 그런걸로 그런걸로 알겠어요 그래요 그건 아니 겐지 어디갈려고 뭐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왔다는데 리퍼있으면 안보이는데 내려가 지금 후방에 있어 내 눈깔이 요구린건가 여기 있네 쉬프트 뺐어요 잡음 아 확인하면 안되겠다 공격 따라해봐야지 상대방 사이퍼 있나? 네 2도 있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가라 에이 못잡았다 어 안돼 손 받고 말 와우 앞뒤로 다있네 누군가 깔려죽음? 그 같은데 저 저 깔러온거 같은데 팔아가 여기서도 메이를 하면 되는거였어 메이가 왔어요 오우 똑똑 메이가 왔대 어우 어 여기가 죽어 있어 3점이 공격받고 있다 2점이 공격받고 있다 2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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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 뒤로 돌아가야지 으이이이이의 점수를 줄 수는 없지 흐허허허허 예 어? 튀어 있다 튀기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 이제 라인만 찢어죽이면 되는건가? 찢었다아 찢었다아 하하 막을게 막을게 메타가 기해 나 길게 어? 아이고 어 딴 데가 있구나 뭔데 이거 딴 데가 있구나 어 살려줘 살려줘 와 뭐야 우리 팀 왜 아무도 없음 쥐도쇠도 없이 죽어가지고 어 뭐지 뒤에서 암살하고 다니고 있는데 다 죽었어 노래 중에 너무 멀리 있는 너 와 내가 메달 5개 다 들고 있다 치우까지요? 예 금메달은 아니고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아니 안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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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진ric! 스키! 띠! 라인! 라인 미쳤나봄 뒤에 위도, 위도 우리팀 기지 쪽에 있어요 그러네 우리팀 기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 저거 저기 안에 있음 아 애들 아 시야 공격하고 있었구나 로드호그 글로 들어간 제왕이다 제왕 제왕이 일어났어요 정보하시죠 네 백구 무서운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로드호그 옆으로 들어와요 로드호그 옆으로 들어와요 로드호그 옆에 네 해 왓 와 끌었는데 죽어버렸네 으응 이거 막는 시간일걸요? 같이 그 미는데 옆에 있으면 그거 밀고 있는데 죽이면 되는건가? 밀 때는 그냥 미는거 옆에 붙어있으면 되는데 공격쪽에서는 방어쪽에서는 미는? 미는에 조짐 받는건가? 아니요 그냥 미는거 곁에 있으면 아니요 방어는 그렇게 하면 안올라감 방어는 공격은 그렇게 하면 올라가는데 방어는 옆에 붙어있어도 안올라가요 그래서 그런걸 그래서 그런걸 와우 나한테 왜이래 윗발 신경 정크랜 준비 끝! 안녕? 리퍼 저기서 궁극 재고 있음 리퍼지? 위에서 위가 왔다 위가 안 돼? 고릴라도 좀 앞에서 놔둬야겠다 좀 앞에서 놔둬야겠다 좀 앞에서 놔둬야겠다 이 빔 뭐하나 낯다운 것 같은데 어딜 갈려 고릴라야? 어? 뭐야? 와 밀어서 죽었어 좀 죽어 야 눈쟁이님 봤습니다 저는 고릴라 또 올라간다 하 고릴라 고릴라 떨어져 죽었어 갈구니까 아 고릴라 존나 많아 중요한건 로드호그가 고릴라 카운터인데 왜 뽑는거지 계속? 고릴라 젠장 나가야됨 고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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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지 어 아까전에 궁으로 한번 먹은거겠지? 아 근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4킬 여기 4킬 야 여기서? 야 요왕이 맙소 야 중요한건 라인이 안죽은걸 보러 봤는데도 따로 안들어가 야 하하하하 라인까지 잡았으면 5킬인데 아니 갈고리 갈고리가 60%가 넘었는데 왜 처치기요가 뜨는거야 하하하하 갈고리 62%? 네 오 딜 금메달 로드호그 금금은 동동 금금은 동동 크 야 메일 쩐다 이번에 가요 아 니가 아 고맙소 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